나 오늘 여덟벌 입었다 엄청 재밌었는데 나오면 예쁘게 봐주라 안녕하세요, 이제 채령입니다 팝퀴즈 시작하겠습니다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오이 냉국을 가장 싫어한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다면? 반면에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? 제가 싫어하게 된 계기는 맛본 순간부터였고요 맛본 나이는 초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일단 그 시큼한 맛이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이 차갑다? 이게 저에게는 굉장히 불편했어요 오이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오이 냉국은 싫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월남쌈이에요 가장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제일 많이 먹을 수 있어서입니다 질리지 않거든요 잘해낸 것 같아요 작년 프링글스 논란이 있었는데 해명을 한다면? 이거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제가 이거를 배불러서 못 먹는다는 게 아니라 그 느끼함과 물림을 참고 그 자리에서 까자마자 그 먹었다는 그 제 자신이 대단하다라는 느낌의 뉘앙스였어요 자색고구마 칩은 한 통 다 모을 수 있습니다 정말요? 감사합니다 저... 저 이거 진짜 좋아해요 너무 감동인데? 어떡해 어떡하면 좋아 저 진짜 너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도 진짜 맛있어요 이거 되게 맛이 없게 생겼지만 굉장히 맛있습니다 건조 칩 약간 칩 쪽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이 프링글스까지 감사합니다 오늘 입은 착장 중 가장 마음에 든 것은? 저는 개인적으로 하늘색 드레스가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입었을 때 가장 화사해 보이는 색이여가지고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쁘게 봐주세요 현재 월드 투어 중인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? 첫 이벤트를 받았을 때인데 프롬프터에는 암전 X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암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? 이거 실수? 지금 약간 실수가 생겼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에 갑자기 팬분들이 만들어주신 비디오가 이렇게 딱 떠가지고 굉장히 감동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취미가 드라마나 영화 다시 보기라고 했는데 최근 본 작품 하나를 추천해 준다면? 아 최근 작품 못 봤더라 제가 그러면 가장 많이 다시 본 드라마를 알려드릴게요 저는 도깨비와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를 정말 다시 보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씩만 나와도 어떤 대사인지 알 정도로 다시 보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추천해요 지금까지 앨범 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컨셉은? 사실 체셔긴 한데 스니커즈 활동이 가장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무대에서 3분 내내 웃고 있던 적이 별로 없거든요 잇지 노래가 워낙 파워풀하고 좀 걸크라시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다 보니까 근데 스니커즈라는 곡을 활동하면서는 처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피해지는 게 운명으로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웃다 보면은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끼잖아요 그래서 스니커즈 활동이 좋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화보 촬영 소감을 미치들에게 반말로 해준다면? 나 오늘 여덟 벌 입었다 엄청 재밌었는데 나오면 예쁘게 봐주라 고마워 체력만의 사복 패션 포인트를 알려준다면? 제가 이런 말을 하기엔 조금 그렇긴 한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편한 옷을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꾸안꾸라고 아주 요즘 말로 꾸민 듯 안 꾸민 듯 꾸민 듯한 패션을 정말 좋아합니다 저에게 어울리는 옷을 잘 찾아 입는 것 같아요 우와 블러드라인 무대를 좋아하는 팬들이 많은데 새롭게 커버해보고 싶은 곡이 있다면? 제가 이번에는 블러드라인을 저의 밝은 모습 좀 더 상큼한 매력이 잘 보일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통통 튀는 곡을 선택을 해봤는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? 좀 더 성숙해지고 강해지 그런 모습도 있는데 아직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한번 기회가 되면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정말 즐겁게 화보 촬영을 했는데요 열심히 촬영했으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오는 마리클레르 4화로 많이 봐주세요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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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